안녕하세요 편한 IT리뷰 더신자 입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기다렸던 날입니다 바로 갤럭시 s21 플러스를 사전 예약해서 받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발열이 이슈인데 제품을 지금 받아서 일단 더 사용해보고 전작과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박스가 바뀐게 보이시죠 크기가 줄어들었고 s21 그리고 갤럭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g 시리즈와 디자인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박스를 열어보면 종이쪼가리가 하나 들어있고 그 아래에 바로 갤럭시 s21 플러스가 위치하고 있네요 전면과 후면에 모두 보호필름이 한장씩 붙어 있습니다 이거 떼어낼 때 느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짜릿한 느낌 확인해보니까 카메라에도 필름이 한장 붙어있더라구요 이것도 떼어주고 저는 이미 여러 번 말을 했는데 팬텀 바이올렛 색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 영롱하지 않나요 다시 봐도 매력적입니다 색상도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뒷판의 마감 헤이즈 마감이라고 하죠 무광 마감이 되어 있어서 질감도 좋고 확실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핥으면 보라색 만났어 이번에 카메라 디자인이 변경이 되면서 프레임과 연결된 형태인데 이게 새로운 기기를 구매했다는 느낌을 바로 줍니다 팬텀 바이올렛 색상은 이 카메라 범프와 프레임이 골드 색상이죠 골드와 바이올렛의 조합을 잘 이뤄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름다운 색상이 울트라에는 없다는 게 아쉽기도 하죠 메인 색상인 만큼 저처럼 관종인 분들은 구매하시면 대만족일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외관을 살펴보자면 망원과 초광각을 포함해 3개의 카메라와 플래시 그리고 음량과 전원 버튼은 모두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하단에는 스피커와 C타입 단자, 마이크, 유심 트레이가 보이네요 전면을 보면 FHD 플러스 6.7인치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부팅화면도 변화가 있는데 예전엔 글씨도 큼지막하게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 5G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크고 길게 적혀있던 거랑 비교하면 간결하게 삼성 갤럭시로 정리가 되었네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 사이에 상자를 살펴보면 원래 여기에 케이스가 있어야 하는데 케이스가 안 들어갔죠 기본 케이스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도 충전기가 들어있지 않죠 이 상자 안에는 사용설명서와 C타입 케이블만 들어있습니다 상자 안에 부속품으로 건질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전 예약자 대상으로 충전기 만원 할인 쿠폰 준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삼성도 애플처럼 환경을 위해서 안 넣어줬다고 말했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뒤에 유심핀 있으니까 이거는 챙겨주세요 삼성이 원래 케이스도 넣어줘서 따로 살 필요성을 못 느꼈던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케이스도 넣어주지 않으므로 오늘 영상에서는 케이스와 카메라 강화유리, 보호필름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아 광고예요 이번에 갤럭시 S21 시리즈의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저는 이 팬텀 바이올렛 색상이 굉장히 끌렸거든요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미 갤럭시 버전 프로도 바이올렛으로 구매했고 작년에는 BTS 에디션도 구매했고 충전기도 보라색이고 심지어 좀 오래됐지만 손톱깎이 세트도 보라색입니다 보셨죠? 저 이렇게 보라색의 미친놈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라색 좋아하면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미친 사람이 보라색을 좋아하는 건데요 끌 끌 이제 간단하게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FHD 플러스로 해상도가 너프된 건 너무 아쉽지만 6.7인치로 시원한 화면을 보여줍니다 특히 마음에 드는 건 플랫 디스플레이라는 거예요 엣지가 아니라 플랫이고 베젤도 상당히 얇습니다 보시면 하단이 좀 있지만 상하좌우가 어느 정도 대칭을 이루고 있다 보기에도 편하고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랫 디스플레이를 이 정도까지 베젤을 줄였다는 게 신기하네요 실제로 영상을 볼 때 몰입감이 상당하더라고요 화면을 꽉 채워서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케이스가 빠진 갤럭시 S21을 위해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ESR 갤럭시 S21 에센셜 케이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PO 소재로 제작된 말랑말랑한 케이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내부에 유막 방지 도트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TPO 케이스의 장점 중 하나가 착용하기 쉽다는 거 간단히 착용할 수 있고 케이스가 기기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잘 어울립니다 새로운 카메라 디자인에도 잘 맞게 제작이 되어 있고 홀 설계도 마이크까지 정확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버튼은 절개형으로 누르는데 힘이 들지 않게 잘 눌리게 되어 있네요 카메라 부분과 전면은 좀 더 높게 제작되어서 기기를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각 모서리에 에어가드도 있고요 TPO 케이스의 단점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된다는 건데 이거는 소재 특성상 자외선을 만나면 색이 변하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신제품이 나오면 ESR 케이스를 구매해서 사용하지만 꽤 오랫동안 변색이 잘 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 케이스가 동봉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가격도 괜찮고 디자인, 보호력도 좋은 케이스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케이스와 같이 쓰면 좋은 게 바로 카메라 강화율이죠 이제는 카메라가 워낙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걸 쓰시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쓰시는 분들 잘 못 봤는데 이제는 많이 보일 정도로 제품 구성은 사용 설명서, 클리닝 키트 2개 클리닝 키트가 2개라는 건 카메라 강화율에도 2개가 들어있다는 거 하나에 2개가 들어있으니까 사놓고 나중에 하나 더 쓰셔도 됩니다 붙이는 방법은 클리닝 키트에 들어있는 알코올 솜으로 먼저 닦아준 다음 융으로 다시 한번 닦아내줍니다 그 다음에는 스티커를 이용해 남은 먼지를 제거해주면 준비는 끝 얇은 강화율이기 때문에 떼어낼 때 아래에 있는 이영지를 잡고 떼어내야 합니다 보시면 정말 얇아요 0.15m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해 주셔야 하고 붙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치를 잘 맞춰서 부드럽게 꾹 눌러주면 부착은 완료입니다 케이스를 씌워봐도 간섭 없이 잘 붙어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걸 붙이면 사진이 잘 안 나오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여드리면 이게 카메라 강화율이를 부착하고 찍은 사진 그 이전 사진이 카메라 강화율이 부착하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은 문제없이 잘 나와주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 붙이고 잘 안 나오신다면 강화율이를 닦아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ESR 갤럭시 S21 에어실드 부스트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TPU 소재로 된 케이스에 견고한 메탈 킥스탠드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나 세로나 어떤 방향이든 거치가 가능한데 보시면 헐렁이지 않고 힘을 줘야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케이스를 씌워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역시 버튼은 절경 버튼이며 모서리 에어가드, 카메라와 전면은 조금 더 높게 제작되어 있어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치해보면 가로는 이런 식으로 거치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야 이렇게 간단히 각도 조절도 할 수 있고 혹시나 위에서 누르더라도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해도 거치는 상관없이 잘 됩니다 보통 이렇게 큰 화면을 가진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영상 시청이 많기 때문에 거치해놓고 영상을 보면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로 거치도 가능해서 책상에 세워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알림이나 시간을 보는 용도로 세워둬도 되고 웹서핑이나 웹툰, 유튜브를 볼 때 세로로 보면 좋겠죠 스마트폰으로 영상 자주 보시는 분이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ESR 갤럭시 S21 리퀴드 스킨 풀커버 TPU 필름입니다 구성품은 특이하게 논슬립 패드가 들어있어요 필름 붙일 때 이렇게 아래 깔고 사용하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와 클리닝 키트 3개, 필름도 3장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착 가이드와 밀대까지 붙이는 방법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필름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부착 가이드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먼저 알코올 솜, 융, 스티커 순으로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부착 가이드의 반을 나눠준 후 뭉툭한 방향으로 C타입 충전 단자에 넣어줍니다 나머지 위쪽 부착 가이드는 필름에 통과시켜 부착 가이드를 결합해주고 안쪽에 있는 1번 필름을 먼저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려서 밀대로 가운데 부분을 살살 밀어준 후 앞부분을 들어서 그대로 쭉 밀어줍니다 그럼 위쪽에 30% 정도 부착이 되었고 아래쪽을 붙이기 위해 부착 가이드를 제거한 후 아래쪽 필름을 대략 70% 이상 들어준 후 역시 그대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잘 붙여준 후 마지막 가장 위에 필름을 떼어내주면 끝 가이드에 따라 붙이면 누구나 쉽게 기포 없이 잘 붙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기포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문인식도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케이스와도 문제없이 호환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두 케이스 모두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S21 플러스 팬텀 바이올렛 색상을 열어보면서 같이 사용할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만약 구매하실 거라면 지금 구매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1월 28일까지 ESR에서 무료배송, 사은품 증정, 추가 할인, 포인트 적립 등 갤럭시 S21 얼리버드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구매 생각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을 통해 확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갤럭시 S21 시리즈를 구매하셨나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